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2019년도 2회 건축설비기사 출제경영 및 적중률하고요 건축일반부분 여러분들하고 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 2019년도 2회 출제했던 이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필기 쪽에서 난이도가 좀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기출문제 답 기출문제 답 형식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고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공단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기사로 양성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를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기보다는 안에 있는 지문들의 내용을 조금씩 틀어서 문제 답을 외웠을 때 오답률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건축일반 쪽이 제일 어려웠어요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건축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비 쪽 과목하고는 좀 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실무를 할 때 건축일반은 거의 만나질 않아요 대부분 이제 공조나 위생 그 다음에 또 전기 쪽도 거의 안 만나고요 자 그리고 소방 쪽은 좀 만나고요 자 그리고 법규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이 건축일반 쪽이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목별로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적중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건축일반 쪽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저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섯 과목이죠 자 건축일반 하고요 자 그리고 위생설비 자 그리고 공조 설비 그 다음에 소방 및 전기 소방 및 전기 자 그리고 법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각 과목별로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부분은 자 제가 뭐랬습니까 바로 건축일반 쪽이 이번에 난이도가 높았다 난이도가 상이었어요 상이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난이도가 중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 근데 이제 중정도 난이도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지만 아 같은 가운데 이제 중은 아니고요 약간 중상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공조에서는 계산 문제 좀 많았고 자 그리고 계산 문제를 푸는데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소 요소에 있는 네 상황들이 좀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또는 제가 이제 제시드렸던 내용들 중에 전반적으로 몇 문제 정도가 아니냐면 건축일반은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20문제 중에서 1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필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소화를 하고 복습만 했다고 그러면 사실 이 시험은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죠? 자 그래서 한 85% 정도 적중을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생설비 같은 경우는 자 18문제 정도 20에서 18문제 정도를 적중을 했죠 자 한 90% 정도 적중을 했기 때문에 자 잘 이제 수업 듣고 복습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상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푸셨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지문상에 조금 꼬아놓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만 했으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공기조화 부분 이제 공조설비 같은 경우는 자 20문제 중에 한 17문제 그렇죠 자 원래 이제 공기조화 쪽 공조설비 쪽이 조금 더 적중이 높은데 이번에 공조 쪽에 조금 꼬아놓은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 및 전기는 자 20문제 중에 한 16문제 정도 자 그래서 한 80% 자 다행스럽게도 예전에는 전기 파트만 따로 한 과목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이쪽에서 꽈락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건축설비기사라고 해서 크게 두 분류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건축 전공 하신 분들 아니면 기계 쪽 전공 하신 분들 크게 두 분류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건축하고 기계 부분은 단위 막 겹쳐있는데 이 전기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필기에서만 전기를 다루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실기까지 건축설비기사랑 다 붙더라도 전기는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죠? 자 그만큼 좀 어려운 과목인데 다행히 자 뭐랑 붙여줬냐면 이 소방이랑 붙여줬어요 그죠? 소방이랑 붙여줘서 이쪽에서 점수를 끌어올리게 된다 자 그렇게 이제 보통은 작전을 짜고 가게 되죠 자 법규 같은 경우는 적중률이 꽤 높았네요 그죠? 자 20문제 중에서 19문제 정도를 적중을 했죠 95%의 적중률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우리가 수업한 내용 중에서 한 87% 정도가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상 뭐 제가 후기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연락도 받고 뭐 이러다 보면 보통은 한 80점 정도 마셨더라고요 80점 정도 자 80점 정도 마셨고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점수 보면 70에서 80점도 많고요 요 정도 수준 즉 한 70점 이상 정도 수준으로 다 합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간당간당 합격하신 분은 없고 대부분 이제 합격했다 그러면 70점 이상 자 물론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어 뭐 잘하면 유시험을 먹었겠지만 보통 공부 안 하면 떨어집니다 이 시험은 어 그래서 음 이렇게 적중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 믿고 따라오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네